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와서 15장 말씀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여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손 보안의 도로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투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루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꽃 예루살렘 남쪽 엇계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더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길한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애굴은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얍네일이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르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하가 길한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단 자손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하게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하게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팥을 구하자 하고 나게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쌤과 아래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루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업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아굴과 기나와 티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데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펫벨렉과 하살술알과 부엘세바와 비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마나와 산산나와 루바옵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덜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다뿌하우와 에남과 야르믓과 아둘람과 소거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대라와 그대로다임이니 열네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문과 키들리스와 그대룩과 페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열녀습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육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문과 키들리스와 그대룩과 페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열녀습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톳 곁에 있는 모든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톳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국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틸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고트빌과 안압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빠와 아메가와 훈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슬을과 육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부하와 딥나니 열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누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파알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업과 엔기디니 여섯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석을 유다자손이 쫓아대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석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이 거주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5장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두지파를 향한 땅 분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땅 분배 받는 지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지파 이름이 유다입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 줍니다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하면서 그 남쪽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받은 땅의 경계에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쭉 어디까지가 그 경계인지를 알려주는 게 12절에 맞춰지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딘지 한국말은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가난이라고 되었던 것 중에 한 절반 가까운 곳이에요 남쪽에 파란색으로 된 곳이 바로 유다가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땅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넓지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브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헤브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여부스라고 나오지만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베들렘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넘겨주신 것이죠 먼저 오늘의 땅 분배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제비 뽑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제비 뽑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남는 땅이 있는데 한번 제비 뽑아보지 뭐 한번 좀 나눠보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분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면 이 땅은 대대손손히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땅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바뀌지 않는 대대손손히 물려받는 땅을 나누는 일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다익공동체입니다 36세 이상 되어지는 싱글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다익공동체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너무 어렵게 배우자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 배우자가 있으니까 오늘 정하자 속해서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뽑히는 사람끼리 그냥 결혼하는 걸로 하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날부로 다익공동체 사임하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거기보다 더해서 이 목사님의 신학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단 심사위원회에 제가 부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인생을 결정하는 결혼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민족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제비 뽑기로 될까요?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현장에는요 지금 이 땅을 점령하는 일들 앞에 커다란 공적을 세운 사람들도 있고 분명 그 전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농공행상을 하고 싶죠 아니 내가 한 게 어딘데 나한테는 좀 좋은 땅 줘야지 제비를 뽑다니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땅 분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운에 맡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모든 지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죠?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주권자가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자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땅을 제비 뽑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선호도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고백으로 땅을 제비 뽑게 됩니다 그런데요 땅을 제비 뽑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인 가족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가족의 수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주인으로 땅을 분배하시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가족의 수를 따라서 땅을 가족의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십니다 단지 지파별로만 땅을 제비 뽑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각 지파에 있는 가문들도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받을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숙이 26장에 보면 이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개수된 자가 60만 7천 1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에 맞게 가족에 맞게 그 지파 안에 그 가족 수대로 가문의 수대로 땅을 제비 뽑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조용히 해 내가 하나님 대로 나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님과 동시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그냥 지파별로만 나눠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힘이 센 가족들 군사가 많은 그런 가족들이 더 좋은 땅 더 노른자 땅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권 앞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가족들 중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가족의 수를 따라서 그 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도 않게 읽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분명히 한국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주권을 가진 자가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은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가 선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오늘 그것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이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까지만 설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쉿 조용히 해 하나님은 주권자야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공평하셔 그러니까 말하지마 그냥 다 받아들여 그냥 그대로 끝내 너희들이 무슨 토를 열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만 담아두신 게 아니고 오늘 유다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렙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갔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온리엘이라고 하나 하는 사람도 등장시키세요? 이 온리엘은 갑자기 왜 등장한 거죠?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온리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분배한 땅들을 나가서 점령하고 전쟁해서 그 땅을 얻은 사람들이 온리엘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온리엘을 그 땅 가운데 그 땅 점령하는 이야기 가운데 굳이 집어넣었어요 갈렙과 함께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면서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중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유다지파 한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제비 뽑는다고 해놓고 공평하다고 해놓고 유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주신 거야?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유다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다지파가 바로 유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다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땅을 주셨냐면 그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온준치 않았을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의 믿음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 유다의 그 믿음의 삶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이런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갈렙도 그랬잖아요 갈렙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45년을 기다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해불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리엘은 왜죠? 여러분 온리엘은요 드빌이라고도 불리는 드빌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딸을 얻기 위해서 마치 전쟁에 들어가서 그 드빌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여줘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온리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여우수와서 15장에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리엘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저손이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일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세요 8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서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삼겼더니 9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부르지지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라 여러분 온리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라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우수와 15장에 등장하는 악사를 얻기 위하여 악사를 얻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던 그때부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미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우수와서는 온리엘이 드비를 점령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점령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드렸던 그 온리엘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점령한 사람들 중에 온리엘을 들어다가 여우수와서에 기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온리엘의 믿음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머리를 못 들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참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대학교 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영어학원에 가서 두 시간씩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못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겠지 싶은 마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그렇게 영어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침에 같이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 모임 시간과 이 영어학원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과 영어학원 시간이 겹치는 게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20대 그 초반의 나이에 정말 고민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학원 내려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기도인지 땡강인지 모르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땡강과 같은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제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함께 섬겼던 성교단체는 3천 명 중에 한국 사람이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서양 친구들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고 아니 같이 동역하려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안 되는 영어를 쓰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도 여전히 잘 못하지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목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온리엘이 처음 드빌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리엘이 그 드빌을 점령한 그 사건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솔일 것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땅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15장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선하고 공평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진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에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온리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데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드립시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로 취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불평이 되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되어지고 무거운 짐만 되어지는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거니 이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참 불편한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선하심과 공평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짐처럼 여겨지고 십자가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장벽처럼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평하신 것의 한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찾아온 무거운 짐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땅을 나누듯이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사건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시는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아버지는 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고백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16절 17절 온리엘의 사건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리엘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자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리엘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오늘 하루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작은 고백도 작은 결단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냐 하시고 그 주권자께서 우리의 작은 고백과 반응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발걸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인생에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받으시며 하나님의 흠명하시는 아버지 그 과정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니엘이 마치 악사를 얻기 위하여 그냥 전쟁에 나간 것처럼 보여주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 여우사 15장에 하나님 기록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한 삶들 가운데 드려지는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 마음은 진심이시고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이자여 주옵소서